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액츠는 그 Julio 이 시간은 올 것 같아. 이 시간은 올 것 같아. 이 시간은 올 것 같아. 오늘 너는 다른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전화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사람은 E-Sense, 그리고 You Can't Control Me.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이 시작됐다.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지? 상상적인 렌즈가 바로 접속하는게 내게 우울할 수 없는게 어떤게 무슨일지 이 시각에 대해 얘기하는거죠? 그리고 예센스는 게이 고 암니바의 cultur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전부의 트랜스 곡은 제 개인적인 검사에 대해 알고 있는게 그리고 마루완에 아니면 뭐 하여 한국에 대한 큰 이게 죄악이야 이게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게이코 그리고 이센스와 이센스와 그녀는 잘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컨트롤 비트에서 컨트롤 비트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깐요? 이 노래가 쪼개 하하하 이센스 이센스 모든 노래를 듣고 이 노래가 멜론콜렛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 이 노래가 하지만 이 노래가 열심히 잡아야 됩니다 이 노래가 이 노래가 그래서 이센스에서 그 외에 그 사이 이 노래가 이를테면 이 노래가 이를테면 이 노래가 이 노래야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우니깍 을tera 을앰 을앰 드레레레레렜 을앰 고마워요 가자 가자 갸우! 음! 음! 워~~~ 음~~ 음~~~ 그들이 나의 이미지를 못해 그건 까지 아니면 조직한건 없는건 솔직히 말하는게 정말 정말 강하고 그리고 어떤 용도를 본적이기도 한데 한국의 소세it 같은 하면 그들은 엄청나게 흐름을 볼 수 있는 위험을 볼 수 있었나봐 돌아가자 음! 레드렉션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음! 펀치즈 왕파 안되고 razrus ... 와우 오우 той NVO라고 그랬어 여랄 Charlie's Closer 일에 일어났는데 나는 너의 뇌에 깜짝놀어 내가 뇌에 깜짝놀랐어 와우 정말 진짜 그 봐 그것도 봐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들어볼까 와우 우아 음 토큐어 음 . . . . . . . . 옆에 놀린 시체 유통기한 지난 네 맘에 방부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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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I think E-Sense has real like heart like you know what I mean? This is heartfelt like this ain't about no publicity stunt like he's.. He really feels a type of way And he says pretending you're not just an entertainer You cheat those Korean HipHop rookies Acting like you're sacrificing your life for them Like you know what I mean like He's saying you're just an impostor Like you're not really in HipHop artists 그 전에 submarines에 reasonable 일단 돌아가고 제가 말해요 스탑 자들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무기로 마무리하는 것은 할 수 없거든요 으아니야 이런ellen엔이 하앗 어허ết 기다려 기다려 정말 기다려 치는 게ù segunda 그 정도 Okay 음 음 음 음 OHH OHH hört? 오오오오오오오오! shutter every studio is my gym you're a bite sized protein 으어어어어어여 Boy? Boy that's fire Where's my candle? Where's my lighter? O62 That's not enough a ladder is not enough 이게 Some heat I don't even go bring nothing you feel me? The sun That's what I need I need to bring the sun here to fuckin you know what i mean? It's equate the type-of heat he spitting like Ohhh boy go back xd 음 예வ 오우 네? fan 어 오ㅇㅇ. 포즈.. ấpЗ유주 해ivat 하지만 그О거 뭐여 너무너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왜냐하면 모든 szpc를 이해 crd 와우 이 사람은 declined ymmy footsteps privileges 레 STUDENTsing라는건가 퀄리티요? 공유는 말eter한테는 라떼을 잃고 싶다고 생각하지? 그치? 그치? 그들이 죽는거같아 오오오헤 응, 오케이! STOP! OOOOOOO! 저 좋은졌죠 OOOO! 응, 저 그 끝 그것이 마지막으로 와우! E-sens 아 Patriot! 아이들 E-sens 그들은 왜 그댈의 사이들을 봤지? 왜 이따가를 죽였어? 난 몰라 당연히, 당연히, 두 자리의 스토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하! 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난 게이코즈의 리액션을 리액션을 하고 싶었잖아 그 다른 곡을 이뤄서 나는 다가가야하는게 I can control you 난 잘못된다 하지만 당연히, 그가가 올게 난 두 자리의 스토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는 그리스의 흉내역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의 마음으로 말하고있다. 그는 그는 정말 말하고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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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다스마하고 있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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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인정한 장단을 가지고있다. 그는 그는 그냥 단가 Шmrn. 그는 그는 다른 사람들의 림도 하고있다. 그는 그는 암흑아에 참고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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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무 판매도 못 잡았다 이건 디스트랙이구나 이건.. 오 마이 갓 이건 스블리미닛이 없지 스블리미닛이 없지 그냥 이 부분에 빠져버리지 이선스는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없지 근데 지금 알겠어 얘가 안좋아 얘가 안좋아 하하 와우 워우 워우 I'M DEAD I'M DONE Oooo I'M JUST EXCITED TO HEAR WHAT GEKO가 UDU SAY SO STAY TUANED YOU ALL STAY TUANED THIS IS IT FOR TODAY